저는 천인원어오고요. 페이스북 원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을 썼고 현재는 스탠포드 MBA 과정을 지금 발표했습니다. 액수 살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연이 무료하다고 해야 되나 일 자체가 행복해야지 삶 전체적으로 행복할 수가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편안을 되게 좋아하고요. 두 번째로는 적당히 폼을 하면 또 어딜 가든 잘 블렌딩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포인트가 하나, 두 개씩 있는 그런 옷들을 물려줄 거였어요. 저의 롤모델은 아버지이고요. 굉장히 성실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군받을 수 있어서 창업자 중에 스티브 잡스 굉장히 좋아합니다. 20년 후에 당신은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가 굉장히 클 것이다. 도전과 탐험을 흔히 없이 해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. 프로젝트성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일도 굉장히 어려운 점도 많고 제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좀 잘 해내 보고 싶다.